안녕하세요 틴타임스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테니스 슈퍼스타 스리나 월림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 볼 텐데요 제목이 뭔가요 은퇴 후에 세레나 윌리엄스는 뭘 할 것인가 은퇴를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오늘의 그랜 포인트는 이걸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관계사절 인데요 relative clauses 관계 대명사도 지난번에 썼죠 relative pronoun 인데요 자 that 하고 which 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it is the hardest thing that I could ever imagine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최고로 힘든 것이다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것이다 라는 건데요 the hardest thing이 뭐 하기가 힘들다 라고 해서 that I could ever imagine 이렇게 이제 뒤에 나오는 이 that 부터 imagine까지가 relative clause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that을 이용해서 특히 이렇게 최저급이 나오는 경우는요 앞에서 은행사에 that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지에 말을 했다고 하고요 williams also runs a venture capital firm called serena ventures which invests in a number of businesses 자 그렇군요 serena and williams는 벤처 캐피탈 회사를 운영하기도 아는데요 일명 세레나 ventures 라고 하는 곳인데요 자 그 회사가 무엇을 하느냐 추가적인 설명 우리가 이렇게 카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마가 나오고 외치로 연결되는 것을 계속적 용법에 관계 대명사라고 한국말로는 문법 용어를 붙이죠 자 그런데 앞에서 얘기하고 and it and they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회사를 받는 말이죠 그래서 which invests 이렇게 해서 붙여주셔야 돼요 삼진 단순이니까 여러 업체의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오늘 한번 읽어 볼까요 기사 첫 번째 문자 serena williams perhaps the most recognizable tennis player in the world rocked the professional scene in 1995 at age of 14 와우 14! 그랬군요 serena williams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기억할 만한 그러한 테니스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불과 14살의 나이인 1995년도에 이 professional scene은 뭘까요 그 테니스 프로의 세계에 와서 그 세계를 흔들었다는 거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since then she has broken barriers set records and changed the sport of tennis forever 자 그리고 나서 여러 장벽을 깨고 기록도 세우고 그죠 말하자면 이 테니스라는 어떤 종목 자체에 그런 것을 많이 바꿔 놓은 어떻게 before after 가 가능한 superstar 라고 할 수 있겠죠 at the age of 40 she announced her plan to retire 자 지금 마흔 살이 되었는데요 지금 은퇴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retire is a verb 이거는 명사용이 되겠죠 she spoke the vogue magazine about her retirement 자 보그 잡지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은퇴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방금 봤던 문장이죠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 내가 테니스를 그만둔다고 라는 그런 얘기는 어떤 자기 자신의 일부를 내려놓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그지에 아 정말 내가 상상하는 모든 일 중에 제일 힘든 일이다 I don't want it to be over 그 테니스 라는 어떤 나이 커리어 가 끝내는 걸 사실 나도 원하지 않아요 but at the same time I'm ready for what's next she said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내 인생의 그 다음 장 그렇죠 뭐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올 것에 대해서 내가 준비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Williams also runs a venture capital firm called Serena Ventures which invests in a number of businesses 자 윌리엄 세리나 윌리엄스는 테니스 선수로서의 활동 외에도 벤처 캐피탈 회사인 세리나 윌리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봤던 관계됨에서 나왔어요 계속적 용법에 관계됨에서 which 그런데 이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사업들일까요 자 윌리엄스 쪽에 따르면 그녀의 회사가 투자한 업체들의 78%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회사가 투자 회사인데 자기가 투자한 회사들의 78%가 여성이 시작한 그러니까 여성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회사라든지 people of color 이제 우리 세리나 윌리엄스도 어떻게 보면 흑인 people of color 이기 때문에 유색 인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나 봐요 자기가 여성이고 유색 인종이니까 그래서 그런 유색 인종이나 여성이 세운 업체에다가 투자한 게 78% 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수치가 되겠네요 자 회사 측에 따르면 이 회사에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챔피언의 자세 정신 자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세리나 윌리엄스는 말하자면 은퇴 후에도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녀의 비즈니스 벤처와 자신의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집중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 뿐만 아니라 세리나 윌리엄스는 둘째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계획도 밝혔다고 합니다 if i have to choose between building my tennis resume and building my family i choose the latter she said 물론 테니스는 my life 이렇겠죠 그렇지만 내가 테니스 레즈매를 갖다가 세우는 것과 가족을 그죠 내 가족을 이렇게 뭔가 일구는 것과 테니스의 어떤 경영을 다시 일구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너가 해야만 해 have to choose 라고 한다면 후자 즉 가족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죠 둘째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으면 지금 애가 하나 있다는 얘기죠 currently williams and her husband alices ohanian have a five year old daughter named olimpia 자 올림피아 라는 이름의 5살 난 딸이 남편 사이에서 하나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어쨌거나 가정을 일구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그걸 통한 또 인생의 의미를 누리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 부분 한번 해볼까요 williams는 또한 세레나 ventures 라는 창업 투자 회사를 운영 중인데요 이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수많은 기업체 특히 started by women and people of color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있어요 자 카마가 나왔습니다 우리 뭘 넣어 줘야 될까요 which invests in a number of businesses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